너무 잘 들었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만 좀 듣는 게 다른가?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션이랑 스누피 음성이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. 나는 오히려 계속 지유 씨 노래에 꽂혀가지고 셋이서 같이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같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성량 차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아쉬웠어요. 무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. 이제 결과만 남았는데요. 이제 들어가셔서 결과를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유 씨 고생 많았어요. 감사합니다. 잘했어 잘했어. 리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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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허. 리허, 리허, 리허. 칭찬을 많이 받았네. 칭찬. 찍어주세요, 리허